지난해 집중호우에 재방이 일부 유실된 저수지가 1년 넘게 보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수포로 덮인 재방이 위퇴 위퇴한 모습인데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각종 민원으로 공사는 지체되고 있어 연일 내리는 장맛비에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끝자락에 위치한 남원 용궁 저수지. 저수지 재방 아래로 파란 방수포가 비스듬히 깔려 있습니다. 저수지 측면에도 하얀 방수포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땜질한 곳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져 재방 일부가 무너진 곳인데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벌써 몇 주째 장맛비가 매일 세차게 쏟아지다 보니 저수지 아래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더 많이 오면 이게 와장창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릴 때는 여긴 진짜 더 더 심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재방 복구가 늦어지다 보니 토양이 빗물에 수시로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경사면 곳곳이 빗물에 씻겨 흙이 유실되고 있고 방수포 여기저기에도 흘러내린 토사가 덮여 있습니다. 재방 유실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곳곳에 이렇게 방수포가 쌓여 있는 등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970년에 유형 면적 48헥타르, 저수량 2.2만 톤 규모로 지어진 노후 저수지. 지난 2019년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됐는데 지난해 장마철에 결국 재방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남원시는 3억여 원의 보수 예산 확보가 지연된 데다 주변 사유지가 있다 보니 민원 해결도 쉽지 않았다며 이번 장마 이후에야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복구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기 어려운 데다 남원시만 해도 저수지가 200여 개에 달하고 노후가 심각해 애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북 자치도 내에는 안전조치가 완비되지 않은 D등급 재해 위험 저수지가 41곳 남아 있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MBC 뉴스 정상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